아 어 됐다 이걸 같이 써야돼 무조건 좋아좋아좋아 오우 야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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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좀 물량이 많아 여기 좀 물량이 많네요 쩌 위에 있네 그리고 뭐 좀 기술 같은거는 뭐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쓰고 안쓰고 이런거 할수도 있으니까 봐주시구요 야 뭐 야 너네 수류탄 형제냐 야 뭐야 와 쟤네 뭐냐 와 쟤네 무슨 수류탄을 저렇게나 던지지 엄청난 놈들인데 저거 어 어 아 수류탄 수류탄을 무슨 두명밖에 안남았는데 저렇게나 던져 아 쟤네들 또 저기 쟤네들은 여기서 죽이자 쟤네들 때문에 여러번 빡쳤어 아 오케이 아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야 캠켰더니 내가 사실 좀 캠키기 많이 어려운게 요새 좀 피부병도 심하고 아토피가 있어서 그리고 얼굴이요 많이 좋아진거에요 지금 아플 땐 되게 아파요 막 겨울같은데 되면 되게 쓰라리고 심해요 아토피가 항상 진짜 여러분 상상치 못할 정도로 아파요 진짜로 그니까 심할 경우에는 외출을 못해요 외출을 바람을 못 쐬요 잠깐만 이거 권총 장전이 안되있어서 권총은 장전이 안돼? 어 어 되네 하하 와 이젠 진짜 이러고 올라가네 어 아니지 됐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저기구나 이쪽 방금 노랑색은 뭘까 과거를 또 보겠구만 말하는걸 다 듣겠지 과거를 또 보겠구만 말하는걸 다 듣겠지 전기차가 도전할 수 있나? 전기차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.. 아니구나 오케이 와...이거 뭐야? 모나케 기미 파일을... 에이미... 에이미가 이러면 진짜 살해당하겠는데... 과연... 에이미를 잘 구해야 할텐데... 과연... 에이미를 잘 구해야 할텐데... 이제 여기겠지요? 아냐아냐아냐아냐... 반대로 나왔어요... 일로 가야되요... 저기구나... 한번 이럴때 숨겨진 템들... 있을거 같은데... 스킬... 에이미 연락이 없어... 베스마 미들 뿐입니다... 이거는 딱 보니까... 여기 사이로 요걸 쏴서... 문이 뚫리게 기다리던지... 오케이... 그 다음에... 아..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된거니까... 여기서 다시 세우고... 약간 원상태로 되돌려... 두려워두긴 하는데... 그걸 유지할 수 있는건 아니네... 다시 무너지네요... 여기... 그 다음은... 그 다음은... 그 다음은... 이거 한 번에 눈치채버린 애들이 시간이 공간이 일거려지는 걸 보나보다 AI 반응속도는 나쁘지 않네 딱 그 등치만 안 나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잡네 이거 되게 추천하고 싶은게 전투방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시원시원해요 진짜로 딱 이제 덩치가 좀 나오는 그 부분 조금 그렇지만 야 나오네 나와 이래버리면 조금 이제 뭐 많이나니 조금 집중해야되는 타임 조금 집중해야죠 헤헤 패드여가지고 장전 장전 아 아 아 잘못쐈어 야 잠깐만 이거 두 마리냐 아 야 위험하다 아이고 막혔어 길이 아 와 저기서 두 마리가 나오잖아 저기서 자꾸 죽네 쟤네들만 나오면 바로 바로 현자타임 나오는데 어 오케이 끝내주마 이 자식들아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아 그리고 지금 말이야 아 일단 스킬도 좀 찍자 스킬을 너무 안찍어서 이런거 같기도 하고 스킬을 너무 안찍었어 내가 어이구 거기 가시면 죽으실텐데 거기 가셨어요 오옹이 왔네 오옹이 안녕 들어와봐 이 자식아 들어와봐 갈겼는데 머리 맞았다 자 지금이야 이건가? 스킬을 잠깐만 스킬 옵션 아이 잠깐만 스킬을 올릴 수 있는 키가 없어? 스킬 특정 장소에서만 올릴 수 있네 아유 아니다 아 여기서 올릴 수 있네 바로 올릴 수 있어 바로 올릴 수 있어 지금 현재 아 한개밖에 없어 포인트가 어 시간 늦추기 시간 폭발 폭발 반경 증가 아 아 아 이거 좋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게 비용이 6개야? 그냥 모읍시다 안되겠네 여기 온다 온다 와 와 와아 야 근데 이거 야 뭐야 바로 옆에 있었어? 와아 와아 어허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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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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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돌려 저기로 돌려 천천히 게임 장전 장전 한 번에 잡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잡자고 자 간다 너부터 간다 쓰러지시고 그렇지 한마디 제거 됐어 자 다시 한 번 오케이 됐어 제거했어 쟤네들은 뭐 완전히 다른급이야 그냥 이런 애들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싸워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싸워도 그냥 죽어 싹 택 반복 히히히히 참나 시간이 균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거니 자동차에 밀어버려? 야 너네들한테도 샷건 한 번 써야겠다 안되겠다 이 자신들아 뭐지? 지원병력인가? 어? 뭐야 얘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멈추게 만들어버렸네 진작 이런 힘이 있으면 내가 게임할때도 이런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올라가겠는데 그냥 어 나이스다 와 사기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제는 더 센놈들이 나와? 군인들이 다 이렇게 된거야? 미쳤네 이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계속 그냥 귀찮은 용도로 나오겠다 어디서 어디서 나 발로 찰려고 그랬지 이 자식아 뭐야 더 있어 와 전술 SMG가 한번 써볼까요? 가자 그라운드 제로 드디어 왔어 이곳을 지나갈 수 밖에 없구만 절대 출입금지 규칙이 아니라 지침이겠지 어? 이건 뭐야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왔어 어? 맞다? 시간이 어떻게 돼가는거야? 과거와 현재 내가 막 왔다갔다 버려 정말 스토리가 중반까지만 가도 진짜 좀 궁금하다 중반까지만 가도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이 풀릴 것 같아 윌의 작업장 조사하기 와우 와 점점 작업장이 되는건가? 하나하나씩 뭐 계속 늘고 있죠? 바뀌면서? 어 미쳤네 와우 그곳에 구성되었지? 그곳은 절대 성공했다. 그곳은 성공했다. 그곳은 성공했다. 그곳은 성공했다. 보조금이 끊기나봐요. 이러면 결과를 내기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더라. 컴퓨터는 근데 완전 구리네. 시대가 몇 년도야? 이정도 컴퓨터면. 이 정도 컴퓨터면. 윌. 잊지마. 헉. 와. 오. 얜 뭐야. 이, 얘는 누구야? 베스? 당신이 틀렸다. 뭐 이러는데? 방금 폴도 있었지요. 부서진 시간으로부터 탈출하네. 빨리 뛰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? 무서운데요? 아. 뭔가 씨. 하루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애. 그러네. 헤엑. 4시간 동안이나 했어? 엄청 크다. 17년 전에 시작된 것 같애. 오케이. 드라이덕. 드라이덕. 거의 다 돼. 파울에 가야겠다. 애들 더 있다. 야, 내가 그렇게나 했단 말이야? 3시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? 안녕? 반가워. 너희들 정도는 날 막을 수가 없어. 잘 가. 즐거웠길 바래. 이번 인생. 네. 나의 능력이 더 오래 걸렸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제가 또 뇌고 있었을까? 그 시간을 울려했을까? 알겠습니다. 뇌의 능력이 없었지. 뇌의 그런 움직임 같은 거. 이제 이걸 실험했을 때. 그쵸? 쉘이 내 취소? 치료? 확실히 저런 거 읽으면 스토리 도움이 되는데. 너무 길어요. 저런 거 많이 읽어봤어. 그리고. 이걸 읽은 순간 시청자가 이탈해. 정말 눈물나죠? 충분히 근데 저거 안 읽어도 스토리가 진행이 다 돼요. 끝은 결국 다 모든 걸 알게 되고.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지? 오늘 밤 모나카 행사에서 만나지 나보고 거기 가라고? 미친 거 아니야? 난 죽일 생각인데 근데 뭔가 죽일 생각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진작에 죽였겠지 나야 잡아갔단 말이야 뭔가 나를 지금 뭔가 하려는 걸 수도 있어 드라이 독에 있는 세린에게 가기 세린을 잡아라 리안버크의 상태 아 리안버크가 충성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걸 지금 미리 말을 해줬네 거의 군대 조직 나라였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멘